현재 시간이 11시니까 30분 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고요. HLB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50초 전에 제가 발견을 했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전복한 HLB 사장, HLB 대표 이사는 진양고 회장님이죠. 그리고 사장님은 전복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민웅이 매의 눈으로 찾아낸 보물. 이전에 인터뷰 영상에서도,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민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진양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인터뷰 기사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좋은 내용들이 안에 있겠죠. 미국 이민웅이 지분을 향후 51%로 확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엘리바와 같이 사업을 할 때와 비슷한 패턴이죠. 그때도 임상이 진행이 되감에 따라서 HLB가 엘리바의 지분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임상이 성공하니까 100% 자회사로 만들어버렸죠. 이민웅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엘리바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민웅은 핵심 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전에 알려줬듯이 하반기에 종료 발표. 임상이 한 80% 끝났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20%만 채우면 올해 안에 결과 발표되니까 이것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연내 1상 IND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미래의 중요 가치. 현재 가치는 리버세라닙이 거의 가시화되었고 향서제화부터 로열티는 현재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리버세라닙이 많이 시판이 되고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실적이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미래의 가정을 하면 그럴 때 이제 안티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리버세라닙 말고는 뭐가 있냐 다른 거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먹거리도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준비가 정말 철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 다음 것도 준비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사에서는 해성처럼 등장한 HLB가 이번에는 미국의 이뮤노믹테라패틱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래서 새 무기를 확보했다라고 무기창고에 무기를 하나 더 갖다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OS가 다른 기존에 비해서 약 7배가 좋거든요. 임상시험이 잘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전복한이라는 분은 작년 10월 2019년 10월에 총괄사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결실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기사에서도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었죠. 이분은 이제 바이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MIT를 나왔고 박사 과정을 이제 마쳤죠. 그 다음 이제 30년 넘게 녹십자, 셀틸리온, 제넥신, 대웅제약 등 국내에 이제 쟁쟁한 웬만한 바이오 기업들은 다 이제 재직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각각 기업에서 일하면서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학습을 하셨겠죠. 주식도 30년 하면은 거의 이제 고수의 반열에 다 들어가는데 뭐 이런 쟁쟁한 기업들에 들어가 계시면은 그 이 업계에서는 이제 거의 말래비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 다루는 신약들도 다 다를테고 각자 전략도 다를텐데 그런 것들을 다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이제 HLB로 온 거죠. 설마 HLB도 거쳐가지고 또 다른 데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전문가니까 통찰력 해안은 엄청나신 분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약 같은 거 그냥 딱 보면은 이거 좋고 이건 되는 거다. 그런 거 딱 아시겠죠. 자 그분의 이제 인터뷰입니다. 이미노믹은 단순한 세포치료제 회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다. 너네가 잘 보면은 이거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훌륭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리딩 회사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메인운으로 찾아낸 보물이다라고 크게 키울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HLB는 올해를 이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항상 말만 매년 올해는 뭐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4월 달에 FDA로부터 이제 NDA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계약 어드벤첸과 글로벌 권리 본계약도 이제 몇 달 뒤면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 항사자로부터 로열티도 이번 연부터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거 발언인 거죠.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응축돼 있는 상태이고요. 2020년에 말이죠. 사실상 2019년에는 이제 임상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거였다면 2020년에는 진짜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HLB 회사는 이렇게 마크가 생겨있네요. H가 이렇게 크게 있고 HLB 그룹이라고 돼 있어 HLB 주, HLB 생명과학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공지사항에서도 알렸지만 이제 확신과 확장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HLB는 자 요약을 요구했는데 NDA 돼 있고 상합병 됐고 바인딩텀 시트 됐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 이제 중국 항사자로부터 글로벌 권리를 이제 가져서 로열티를 받는다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오픈 콜라보레이션의 결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뮤노밍 투자가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면역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회사. 그 HLB 리버세라닙이 2세대 치료제잖아요. 근데 지금 3세대고 이제 4세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장을 지금 휩쓸고 있는 거는 키트로다 옵디보 같은 3세대죠. 그리고 그 기반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이 근거로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장을 진입을 하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고려하게 또 2세대다. 뭐 1세대다. 그러면은 미래의 비전이 약간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3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세대에서도 조금 더 그 어드밴스드 한 것이거든요. 이제 킬러 T셀이 아니라 헬퍼 T셀 쪽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은 많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분은 51% 뭐 자금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질문을 한 거죠. HLB 내부의 전문인력이라 키 오피니언 리더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기업의 기술을 그동안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노믹에 대해서 말이죠.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수를 한 기업이라는 말이죠. 작년 4월이니까 2019년 4월이고 지금 이 박사님은 2019년 10월에 들어온 거니까 한 6개월 뒤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은요. 이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결정은 사장님, 회장님이 하시는 거죠. 꽤 이제 괜찮은 기업을 골랐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이어서 진행을 했겠죠. 자 이제 9월부터 외부 컨설턴트 전문가와 함께 기술평감이 실사 후 계약이 이렇게 됐다. 거의 이제 한 들어오고서 한 달 뒤에 거의 이제 계약이 끝나갈 때쯤이 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사장님이 이제 최종 평가를 이제 OK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논의 과정에서 자금은 이제 전환사체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최종 인수 계약에 대비했다라고 했네요. 그 전환사체 발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이거를 대비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미노믹의 유나이트 플랫폼은 어떤 기술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특정 항원을 리소점에 타겟팅해 항원 제시 능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항원이 이제 제시가 되면은 이제 TH1이라는 이거는 이제 헬퍼 T셀의 경우 TH2가 있고 TH1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TH1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암이나 알레르기 등을 치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항원의 선택과 최적화 투여 방법 대량 생산 공정 보조 여법 사용이 최적화를 통해 만들어진 플랫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술이니까 여러가지 베리에이션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되면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 이제 물어봤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을 휩쓸고 있는 PD1 저해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성공이 시사하는 바 암시하는 바 함인은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면역에 있다. 그리고 면역에서 항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효과적인 이유는 항원을 정확히 타겟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 플랫폼은 항원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이 항원을 이제 탑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항원 전달 세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전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원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면역이 활성화돼서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데요. 뒤에 에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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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